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8페이지 25번 문제입니다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자격정지 이중검인확인서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개별기준이 6개월짜리가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6개월이고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기역의 자격정 대여는 자격지사유고요 미연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격지사유고요 디것에 이중소속 리얼에 이중소속 자격정지죠 계업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등록지사유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는 계업공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6번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 우리 암기했었죠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유사명칭 사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계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그리고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을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공개안,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비밀준수 요거 하나만 반어사 불벌제죠 반어사 불벌제 그 다음에 계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걸어치게 하는 행위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리얼의 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요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 시험에 두 문제 정도 평균 줄제가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7번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기어 허가구역 지정공간 날을부터 5일 후에 혈액 발생합니다 니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압류부동산 공매, 수용 이런 것들은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허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귿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치득일로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주거, 대체 토지 지득, 임업, 농업, 축산업 2년이죠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 4년이고요 현상보호존 5년입니다 의무기간 기억해야 되겠죠 디귿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요 리얼은 틀렸습니다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28번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하죠 청문 1번 틀렸고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개별기준은 3개월입니다 3번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증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증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자격증지 개별기준 6개월 3개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3번 X입니다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야 한다 X 5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면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재척기간 우리 암기프린트 46번에 있습니다 28번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29번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거네요 1번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도 부동산치득신고를 해야 된다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조금 말이 부드럽진 않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에 계약일로부터 신고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이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 또다시 한 번 더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신고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거래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매매이면 30일 이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계약이 외의 원인 6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 60일 다만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0일 계속 보유신고도 6월 이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계속 보유신고입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국적을 취득하면 6월 이내에 계속 보유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5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자본금의 1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1분의 1 이상 자본금의 1분의 1 이상 구성원의 1분의 1 이상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0번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기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장소 제공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을 한때에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9번에 15일 정리되어 있죠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4번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고요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정을 설정하려는 개업공개사는 그 기간 만료일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정 설정 시기 정리해놨습니다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 다음 날 만료 후 30일 이내 액서로 출제됐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죠 업무 개시 전에 3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는 2번 개업공개사가 작성하여 교부한 거래계약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옛날에는 사본이었는데 지금 원본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3번 공동중개의 경우 개업공개사 갑과 참여한 개업공개사 모두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또는이 아니라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또는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암기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조교할 때 조가 조건 기한이 있으면 기재해야 됩니다 5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32번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기역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계상물 입지 조건은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에 해당합니다 니언 확인설명서는 5년이 아니고 3년 보존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것은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있을 경우에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중계무를 수행하는 소속공개사가 섬실 정확하게 중계상물 확인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니언만 틀렸습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 대장은 5년 보존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번 틀린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그 교육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제해야 한다 했는데 이건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10일 전까지 통제하면 되는데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제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틀린 정답 3번은 실무교육을 받은 계획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 4번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방교육은 실시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1을 작성하는 방법 틀린 것입니다 1이면 주거용이죠 1번 개업공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어린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이다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예 건축물 내장에 보면 나오니까요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고요 일종의 시세죠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개사가 결약적으로 평가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 벽면 및 도배상태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영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일조 소음 등 환경조건 실제 권리 관계 이런 것들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단독경보영 감지기 설치되어 있는지는 주인이 안 알려주면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도움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35번 옳은 것은 했는데 보수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된 날이 아니라 약정이 없으면 중계보수지급 시기는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보수 초과 약정은 정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주택외 주택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주택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3번 그래서 주택외니까 틀렸고요 4번은 계약금 등의 반환 재무 이행 보장에 소유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으로부터 5번 주택인 중계상물 소재지와 중계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계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 중계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여러분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계해도 경기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계하는 경우 중계보수는 총분양대금이 아니라 실제 지금까지 들어간 돈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총분양대금 분양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지문 보겠습니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중계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중계대상물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번 동일한 중계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 계약계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4번 주택임대차 중계의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는 천분의 8 매매 교환의 경우 천분의 9 맞습니다 5번 중계상물 중 건축물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계상물에 대한 중계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36번의 1번이고요 37번 금지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계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알면서 거를 통해서 중계를 의뢰받으면 금지행입니다 모르고 하면 금지행이 아니죠 2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 금지행이죠 33조 그 다음에 3번 분양관련 등서 매매를 중계하는 행위 금지행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중계상물 외의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이 아닙니다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해야 금지행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알고도 했기 때문에 알고도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금지행이고요 37번에 4번 3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경우 금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암기했죠 금공도시 빈산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그래서 38번은 5번 모두 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금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털린 것입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상이다 신고서 기재상 아니죠 신고서 기재상은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입자 실종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입지 여부와 자금 조달 계약 이건 조정 대상 계약이나 투기 과일 지구 그 다음에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6억 이상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이상인 경우 입지 여부와 자금 조달 계약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혁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혁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신고하라는 말 없습니다 따라서 39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은 지금은 틀렸네요 이 당시는 기출문제에서는 맞는데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해제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틀린 것은 지금 현재는 그 당시는 1번이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2번도 정답입니다 옛날에는 해제 신고 할 수 있었는데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2번 복수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2번도 지금은 해제 신고 하여야 합니다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 공개사의 인적 사항과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 사항에 포함된다 개업 공개사 개업 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 공개사 인적 사항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 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분양권인 경우 입주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물인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인 경우 옆면적을 적는다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 서식을 꼭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우리 교재에는 정답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2번도 2번도 틀렸습니다 해제 신고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9번에는 1번 2번 복수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40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4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계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계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 거래인 경우 계업공개사가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합니다 2번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요 맞습니다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3번 계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개사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항상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자에 대하여 가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5번이 틀렸네요 자진신고해도 감경 면제해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기억해야 되겠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71페이지 29의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자막 담가 지금 rió 모래 3 5 7 6 9